그림 가와 나는 원자가 생성되기 전과 후의 우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지렁이처럼 생긴 거 있죠 식사하신 분도 좀 죄송한데 좀 전 지렁이처럼 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옆에 설명 나와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빛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빛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빛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이제 어디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보이시는 이온을 띄고 있는 원자 핵들과 계속 충돌 일으키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묶여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묶여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전자들이 핵을 중심으로 점점 돌긋는 걸 보니 아 나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자가 형성이 되었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잡아주셨어야 됐어요 원자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방출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주의 나이를 치자면은 가가 좀 더 젊고 나가 좀 늙었습니다 늙었다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도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좀 더 떨어졌을 겁니다 여기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우주 온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로 나와있는데 이건 맞는 선지가 되겠죠 네 기억 선지는 맞고 자 나 초기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은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쵸 자 현재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그치 음 지금도 관측되고 있잖아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때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해주기로 이제 3000켈빈 이제 빅뱅 짓고 막고 이제 38만이 지나고 이제 원자가 생성이 되어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막 방출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3000켈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도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주의 온도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약 3켈빈 정확히는 이제 2.7켈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짓고 갈 필요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디그 선지 가보시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수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고정된 시기는 나 이후다로 나와있는데 아니죠 이때 전부터 이미 고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3대 1 이런 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후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나 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